제 친구가 마카오에서 와서 인토 전통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루스라는 곳인데 유명한 외국인의 거리 펜타이체나 체낙몰 바로 앞에 있는 인도 전통식당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 이 화로에다 구워서 한다는 겁니다. 숯불로 여기가 약 1700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더 훨씬 풍부하고 좋습니다. 숯불로 여기가 약간的. 숯불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숯불로 여기다 얇은 것도 좋은데, 안하고 싶어요. 숯불로는 여기가 17개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숯불로는 사진이라서 한편이 있네요. 숯불로는 그냥 마카살. 숯불로는igkeit 잘 어울리지 않아요. 숯불로는 target적으로 더 편한 것 같아요. 숯불로는 네, 숯불로는ER이 선물로 전 mythology Ah, Vizet такого tempura This is salad Salad And this is Potato 95 Potato 95 French fries So, can make spicy or more spicy And this is Tandoori Grill item This two is Chicken This two is Fish Fish fish, oh yeah And this two is boneless chicken We call it Tikka Tikka This is Tandoori chicken this is Tikka Okay And this is Paratah Paratah Garlic Naan Garlic Naan World's most expensive and best price 이것은 마탄, 마탄 카리, 그리고 달, 그리고 레디스플레스. 그리고 이 국물은 호떡한 국물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맛있어. 감사합니다. 그냥 먹지 않으세요. 롯데스와 매콤한 롯데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먹느라고 비주얼을 못찾겠네 치킨을 먹고 있는데요 맛이 좀 틀려요 딱 그렇게 맛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맛없다고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독특한 맛인 그레이 먹을만합니다 중국, 인도 김치 같은 것 같아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으라네 한국은 이렇게 맛있어 오케이 땡큐 그럼 먹어볼까요 먹었는데요 제가 배가 고파서 맛있네요 그리고 요정도면 어느정도 인도의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고요 가격이 비싼 것 같지가 않아요 먹은 다음에 물어볼께요 로티 두개에다가 요거에다가 두개에다가 가격이 얼마씩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 나오 네 또 따르 따르 또